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거나 약간 피부에 안 와닿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이야기 FOMC 이름부터 좀 어렵습니다. 우리 박조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그래서 해 주실 얘기가 미국 금리랑 FOMC 회의 이 얘기인 거죠? 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지금 주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두 달 만에, 그렇죠? 두 달 전에는 막 희망...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국채 투자자들, 미국 국채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건... 박살났죠. 이거는 진짜 투매거든요. 재앙이죠, 재앙. 이쪽 지금 주식이 떨어진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두어 달 만에 1% 열리 10년 만기 국채 기준으로 1%를 돌파하나 했더니 갑자기 이게 1.6까지 지금 노크를 했단 말이죠. 어제 1.59로 끝났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국채를 던졌을 때 일어나는 정도 속도로 지금 국채가격이 폭락을 했다. 손절매 쳐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국채 투자자들. 이 정도면? 그럼요. 아, 그래요? 여기 3프로TV 들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국채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연중 뭐해? 야, 소방관 빨리 출동해서 빨리 불을 꺼줘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속이 타는 거죠.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지금 우리 주식까지 이렇게 떨어지잖아. 좀 빨리 좀 이렇게 나서줘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바라셨던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채를 막 던지면 주식으로 막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채를 던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 기대만 갖고 지금 올랐던 여러 가지 주식들은 제일 먼저 조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또 조정을 받는 게 기술주죠. 기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PER, 퍼로 나눠서 계산하는 수익률을 보면 지금 현재 저금리가 아니면 이 정도 PER가 유지될 수가 없는데 오직 이 PER로 유지될 수 있었던 기술주의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들썩거리면 당연히 기술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보다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는 지난주에 해둘 줄 알았거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설명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용이 됐던 건데 지금 단기채 시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자금이 많이 남아도 있고 너무 많죠. 그래서 보니까 단기채 시장에서는 가끔씩 마이너스 금리 갖다가 이런 정도로 마이너스 7 정도로 자금이 많으니 단기채면 1년 미만 정도가 되죠. 영어로 빌이라고 하는 1년 미만 단기채 시장에서는 자금이 풍부하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미만도 있고 중기채 1년에서 10년짜리도 있고 10년 이상인 장기채도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자금이 풍부한 단기채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이걸 장기채를 사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그다음에 주식은 빠지는 주가는 빠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연준이 주가에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혹시 그냥 실무 경제만 살리고 실업률만 관심이 있고 물가하고 실업률이면 됐지 연준이 주가에는 관심이 없어서 저는 그냥 놔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연준은 주가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실업률만큼 그리고 물가만큼 이제는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박소장님 취재 결과죠. 양적완화 제가 작년 9월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연준에서 딴 건 몰라도 주가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적완화를 시작하는 순간 양적완화가 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자산가격 상승이거든요. 실제로 2010년에 버넼키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적완화를 통해서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그걸 통해서 소비가 진작되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라고 연설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자산효과. 네. 자산효과. 웨이프 이펙트라고 하죠. 그런데 지난해 3월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건 버넼키니까 그런 거고 파월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해 3월에 주가가 크게 떨어질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엄청 많은 날이었는데 파월이 아침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연준 의장 최초로 이 아침 방송 나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수단 다 쓰겠습니다. 그날 만약에 주가를 신경 쓰지 않았다면 파월이 그런 아침 방송 생방송까지 출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제가 보기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준은 주가를 결코 예전 전통적인 연준이라면 물론 물가하고 실험들만 보겠지만 이제는 그거하고 거의 동격으로 자산가격도 본다는 건데요. 그럼 왜 이렇게 굼뚜게 행동을 할까? 주가는 지금 이렇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격하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은 왜 그러지? 연준이 관심 있는 주가는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종합주가지수. 지금 어디겠습니까? S&P 500이거든요. S&P 500만 딱 보면 고점 대비 2.7%밖에 현 시점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빠진 건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나 특정 기술주에 대해서 물론 신경을 좀 덜 쓰는 건 맞아요. 하지만 S&P 지수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준은 이 정도 하락에도 어쨌든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굼뚜게 움직이느냐? 연준의 3대 딜레마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건 지난달 정도부터 연준의 딜레마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연준이 지금 상황이 예전만큼 마음껏 국채시장에 들어가서 개입할 만큼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올해는 너무나도 많은 국채 물량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1.9조 수퍼 부양책이 통과됐으니까 1.9조에다가 그리고 원래 트럼프 행정부 때 무슨 뜻을 했냐면 엄청난 감세를 했는데 그다음에 그 감세를 한 대신 세금을 걷어들일 방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1조 달러의 적자 즉 1조 달러의 국채는 자동으로 그냥 매번 매년 1조 달러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이것만 합치면 3조 달러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슈퍼 인프라 부양책까지 3조 달러를 준비하겠다고 그러니 이러면 이게 6조 달러라는 얘기인데 연준에서 지금 기본으로 그냥 계속 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1,200억 달러를 매달 사주는데 그중에 800억 달러만 미국 국채를 사는 거고 400억 달러면 모기지입니다. 그럼 1년에 1조 달러를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5조 달러가 남죠. 이 5조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 작년에 우리가 4조 달러를 발행해서 미국이 4조 달러를 발행해서 미국 국채 시장이 얼마짜리가 됐냐면 20조 달러가 됐습니다. 20조 달러 시장에 갑자기 6조 달러를 풀고 그중에 연준이 1조 달러를 사준다 하더라도 5조 달러라니 4분의 1이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쌓여왔던 거거든요. 미국이 사실 2차 재전 때 쌓아놨던 국채 좀 해소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쌓였던 적자들이 계속 모인 게 20조 달러인데 그중에 4분의 1이 새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연준이 사주는 거 빼야죠. 일단은 6조 달러가 새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불안한 건 장기체잖아요. 장기체만 보면 더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해 국채 발행이 얼마였냐면 4조 달러였어요. 이 국채를 갖다가 만기를 얼마짜리를 발행했느냐. 다 단기체를 발행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2.7조 달러. 이제 소수점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소수점 빼버릴게요. 반올림에서. 한 3조 달러를 발행했거든요. 이 4조 달러 중에 3조 달러인데 이게 전부 단기체예요. 1년짜리를 발행했단 말이죠. 1년 미만인데 다 1년짜리를 발행했습니다. 누가요? 연준이? 재무부. 재무부가. 재무부가. 그러면 장기체 시장만 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그냥 단기체로 계속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위기였기 때문에 단기체로 일단 발행을 해버린 겁니다. 장기체 시장이 교란될까봐. 올해는 이걸 롤오버 즉 만기를 연장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이미 재무부에서 전부 다 만기체로 대체로 바꾸겠다. 장기체로. 장기체로. 장기체로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벌써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3조 달러를 다 발행한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하도 많이 발행해서 재무부가 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달러는 새로 발행 안 해도 돼요. 그러면 2조 달러가 또 역시 장기체 시장에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국채 시장에 지금 자칫하면 6조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에 심지어 장기체만 놓고 보면 플러스 2조 달러예요. 그러니 시장이 걱정하는 거죠. 이거 장기체는 큰일 났네. 이거 난리 났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지금 현재 얘기 나오고 있는 3조 달러대로 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게 과연 국채가 다 나가게 입찰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채를 사줄 세력이 없어요. 미국 국채를 사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누가 갖고 있냐를 이렇게 보면 연준이 20%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회사들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까지 다 포함해서 50%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 30%가 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 일본. 중국, 일본. 대표적으로 중국, 일본이 갖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지금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미국 국채 사줄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새로 사주는 건 좀 쉽지가 않은데 중국은 심지어 팔고 있다는 말이죠. 이쯤 되니까 수요년 지금 없는데 매년 해마다 국채 시장은 원래 1조 달러짜리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조 달러짜리 시장. 특히 장기 국채만 따지면 2조 달러가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오죠. 이쯤 되면 머리에 지진 나죠. 원래 1조 달러짜리 시장에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나오기만 하면 국채 시장에서 텐트럼이 나오고 그 텐트럼이 주식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부터 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일단 버블 버블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주식 시장 버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말하자면 주식 시장은 국채 시장에 비하면 버블 아니에요. 진짜 버블은 국채 시장이었지. 국채 시장은 역대급 금리가 낮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국채 가격은, 반대 관계에 있는 국채 가격은 역대급 버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채를 굉장히 금리가 낮을 때 발행하면 미국 국민들한테는 좋죠. 나중에 갚아야 될 이자가 없으니까요. 당시 발행할 당시 이자로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면 10년 동안 그 이자를 갚아나가면 되니까 발행 당시에 금리가 낮으면 미국 국민들한테는 좋습니다. 금리가 반대로 높아지면 누구한테 나쁘냐? 국민들한테는 나쁘죠. 이 금리로 계속해서 갚아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로 빚 부담이냐면 지금 전체 GDP의 3.8% 정도를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정도거든요. 이자. 이자를 갚는 데. 그런데 그 이자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투자금을 주는 거죠. 이제 국채를 산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에도 주고, 일본에도 주고, 연기금에도 주고. 뭐 그 연기금한테도 주고, 미국 금융회사한테도 주고. 그런데 이게 지금 4%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빚이 빚을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금리가 높아질수록 더 채무부담은 훨씬 더 커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한 푼이라도 더 싸게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 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연준에서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을 미래를 위해서라면 금리를 싸게 해서 이 상태에서 발행을 해야죠. 물론 응찰률이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지만 연기금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채 투자는 얼마를 해야 된다. 정해져 있는 또 금융회사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무조건 그 금액에 국채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유지를 해도 응찰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생각해 볼 때 뭐가 문제되냐면 엄청나게 낮은 금리에 응찰을 한 회사들이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줄도산, 부실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유럽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이런 과정에서 부실 과정을 겪었고 이게 저금리에 잘못해서 국채를 발행해 샀고 그 회사들이 만약에 자본 손실을 보게 되면 이건 그 금융회사가 문제가 생기고 시스템 부실로 가게 됩니다. 연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시스템 부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이 딜레마 사이 미국 국민들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싶지만 그게 금융 부실로 이어졌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는 자칫 나중에 지금 국채만 낮고 보면 엄청난 버블이었던 상태였으니까 이 금리 상승, 즉 국채값 하락을 어느 정도 두고받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딜레마는 워낙 유명한 딜레마니까 인플레 걱정이죠. 이게 지금 국채가 이렇게 엄청나게 발행됐을 때 이걸 시장에서 그래도 좀 수요가 있어서 이걸 좀 사주면 시장의 자금 흡수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낮은 금리여서 응찰률이 또 엄청 떨어지고 또 사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연준이 다 사서 그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요를 다 연준이 다 채워준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돈 찍어서 재정정책으로 돈 뿌린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인플레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나오는 국채마다 다 연준이 사준다. 돈 찍어서 전부 다 재정 지출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역시 지난해 9월에 나와서 인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플레라는 건 원래 잠재적으로 이렇게 숨어있다가 팍 하고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루아침에 인플레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에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바이마르 공화국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최근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인플레이션 하면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가장 가깝게 우리한테 와닿잖아요. 1970년대 미국이 스태글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인데 저성장 침체에 빠지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만든 연준 의장으로 유명한 사람이 악명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마틴 연준 의장이거든요. 이분이 큰 실수한 거 아니에요. 경제가 조금 나빠서 60년대 워낙 초호환기에서 조금 경제가 나빠지니까 돈 좀 약간 풀었거든요. 그런데 67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율이 2%였다가 68년에 4.7% 한 번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게 로켓처럼, 로켓 발사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풀었을 때 바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연준에서 얼마나 컨트롤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돈을 풀거나 돈을 거둬들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오는데 시차가 1년,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밟고 그냥 바로 차가 쓰거나 아니면 엑셀레이터를 밟고 그냥 자동차 확 가면 되는데 밟은 다음에 한 1, 2년 뒤에 오는 걸 쉽게 컨트롤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인플레이션 좀 잡으려고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이미 마곡관을 뛰쳐나가서 한참을 달려나간 뒤였다. 그리고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둘 수 없게 된 말이 너무 빨리 달려나가지 않도록 관리나는 궁색한 처지가 됐다. 연준이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68년에 물가가 오르니까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69년에 근데 5.9가 되고 이게 결국은 10%가 넘는 인플레이션까지 왔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한 번 오면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한 여러 가지 도구들, 정책 수단은 많이 발달해 있지만 디플레이를 잡기가 어렵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인플레이도 잡기 힘들어요. 그게 워낙 오래전이어서 우리가 잊어버린 거지. 인플레이를 잡으려고 68년부터 노력을 했는데 인플레이를 잡은 거 81년쯤 잡았거든요. 무려 13년 동안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프 하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프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인플레이션을 보면 모든 게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돈을 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는 돈을 풀면 이거 전부 다 은행들이 돈을 대출해 주거나 이러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는 시스템 위협이기 때문에 은행도 못 믿고 이걸 돈을 빌려줬을 때 쟤가 떼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돈만 생기면 전부 다 이걸 연준에다가 예치를 했기 때문에 초과 지준으로 그래서 MB라고 해서 본원 통화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M2, 광희의 통화는 얼마 늘었냐면 고작 한 2%대 2.6% 정도 느는데 그쳤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최근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걸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뿌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축률이 글쎄 20%를 넘었단 말이죠. 미국에서 저축률이 20%가 넘다니 미국 사람들은 수중에 돈만 생기면 그냥 쓰는 게 일관인 줄 알았고 대충 저축률이 5에서 7%를 왔다 갔다 하던 나라가 최근 1월 달에 저축률이 20%가 넘어가다 보니 이걸 다 은행 예금에 넣다 보니 M2, 광희의 통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광희의 통화에는 은행 예금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저축성 예금 같은 게.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 한 24%가 늘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가 어떤 방식이든 풀리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위협이 좀 사라지기 시작해서 여름이 되면 아마 그 자체가 또 백신에다가 그다음에 여름에는 감염률이 떨어지니까 돈을 쓰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준에서 이렇게 쉽사리 이게 지금 최소 3조 달러 인프라 투자까지 통과되면 6조 달러는 어마어마한 국채 특히 장기채는 플러스 알파로 장기채 시장만 놓고 봤을 땐 2조 달러가 더 풀릴 이런 국채 시장에서 선뜻 돈 찍어서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사주려면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딜레마 세 번째는 이겁니다. 지난해 11월 12월까지만 해도 연준에서 완화적 발언 진짜 많이 했어요. 비둘기 중에 비둘기 이런 발언들이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이렇게 풀어줄 테니까 설비 투자도 좀 하고 투자에 좀 나서고 그다음에 움츠러졌던 실물 경기를 좀 살리게 하려고 별 노력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기회에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럴 때 증자해서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 투기적 수요 이런 쪽으로 자꾸만 늘어나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쪽이 아닌 아까 박병창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엉뚱하게 미술품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계속 어디 돈 될 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상황이니까 많은 어떤 지금까지의 돈풀기나 양적 완화가 오히려 산업 생산, 설비 투자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 부양 효과가 아닌 투기적 수요만 늘렸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런 3대 딜레마들이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재 낮은 금리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 다 좀 풀기가 쉬우려면 방법은 금리가 어느 정도 시장금리 약간 좀 원래 수준까지는 약간 복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대전제로 하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연준에서는 그렇다면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는 걸 그냥 계속해서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걸 방치할 거냐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가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양적 완화 효과도 없어지고 양적 완화 효과가 없어지면 지금까지의 모든 경기 부양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어떤 방식이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주가를 언젠가는 부양을 하기 위해서 나설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시장의 원래 이자율 수준으로 돌아올 때 그때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제가 지난달 9일날 여기 출연을 해서 했던 말씀이지만 하나만 중요한 말씀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90년 동안 대공황 이후에 90년 동안 주가 상승을 봤더니 13번의 주가 폭락 이후에 주가 상승한 13번이 있었어요. 13번의 평균을 내봤더니 상승 1년 차의 상승률이 47%였습니다. 13번 동안. 2년 차 상승률이 11%였어요. S&P500 기준으로. S&P500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평균을 내면 10%거든요. 2년 차까지는 평균 11% 그리고 단 한 번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1937년 그때 대공황 이후에 WDB 오면서 그때만 주가가 떨어졌지. 2년 차는 언제나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3년 차 주가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4%가 상승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3년 차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3년 차 신드롬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본다면. 통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패턴이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패턴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국채금리가 이렇게까지 초반에 상승한 적도 없고 미중 패권 전쟁이 이렇게 벌어진 적도 없거든요. 사실 37년에도 패권 전쟁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때 독일이나 이런 신흥 세력하고 일본 이런 쪽에서 치솟아 올라오면서 싸웠던 게 사실은 2년 차의 주가를 떨어뜨렸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패턴이 매번 반복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과거의 패턴으로 볼 때는 지금 2년 차 어쨌든 상승의 기준은 아직 한 번 더 남아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5배속으로 모든 주가 상승이 진행됐거든요. 지금까지 13 차례에 걸친 통계에 비해서 1.5배속이었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올라간 건데. 네. 그렇죠. 3년 차 신드롬이 하반기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2022년이 문제인데 그걸 선관영해서 올 하반기. 네. 왜냐하면 지금 속도가 1.5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투자자인 캔피셔가 한 말이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냐. 강세장이 끝날 때는 비명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로 끝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강세장이 끝나면 급락으로 오는 것보다 더 주의해야 될 건 요 책에 나와 있죠. 요 책에. 네. 그렇죠. 요 책에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급락을 할 때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살금살금 빠지기 시작할 때 월간 주가 하락률 2%, 3% 정도가 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게 강세장이 끝나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년째 신드롬이 하반기 또는 2분기 끝나갈 무렵쯤에도 1.5배속이라는 걸 생각할 때 패턴 반복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주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물론 과거의 패턴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좀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벌써요?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벌써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라는 말씀이세요? 한 번 더 남았다는 그런 어떤 패턴의 반복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말씀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박병찬 부장하고 비슷한 말씀이신데 거기도 한 번 좀 남았다고 보고 한 번은 더 갈 것 같긴 한데 물론 패턴이 반복돼야 되죠. 그런데 그 패턴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것.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거기에 연관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안 사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 때와 지금하고 진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때는 미국이 돈을 풀 때 중국도 똑같이 발을 맞춰서 돈을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가 2010년부터 13년 사이에 움직였던 그 주가의 흐름과 지금 2021년의 주가의 흐름을 다르게 만들 아주 강력한 팩터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과연 바이든 정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갈지 그리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른 것도 그때 2010년 때하고 굉장히 다르고 이렇게 6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국채를 새로 한 해 발행할 수도 있다는 점도 2010년, 2011년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래프만 보면서 계속 반등할 거야. 끝까지 오를 수 있어. 라고 보기에는 리스크 관리해야 될 시점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우리 KBS 박종원 기자는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3월이 더 힘들었나? 올해가 3월이 더 힘들었나? 작년 3월부터 오히려 올해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작년 3월도 굉장히 힘들었어. 작년 3월에? 그럼. 같이 힘들어서 그랬지. 같이. 단기간에. 지금 이제 저만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엄청 힘들었지. 박종원 기자님 혹시 책이 혹시 나왔나요? 아니요. 아니요. 오신자마자 책이 나오셔. 박종원 기자가 나오면 책이 나온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여러 번 그러셔가지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4번개. KBS 박종원 기자님. 앞으로도 종종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박종원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